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 6평이 얼마 남지 않았고 9평 보셨습니까? 8월 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입시가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6평은 또 6월 9일에 보게 되죠.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죠. 근데 제가 게시판을 딱 보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삼수를 했잖아요. 저도 이맘때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좀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좀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방한책이 없을까? 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그림은 사과예요. 더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나에게 상처를 줬네 사과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졌기에 우울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녹여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혹시나 여러분들 모습이 1번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선생님이 주로 출강하는 대치러셀에는요. 매번 시험을 보고 그리고 승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이제 반이 올라가요. 어느 친구가 너무너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평을 잘 봐서 저 꼭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모습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고 집착하게 되니까 또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실력 향상에 대한 관심 많을수록 좋아요. 그치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부작용이 올 수가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적대가 있는데 그 성적대에 내가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냐면 원하는 성적이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근데 문제는 문풀만 해요. 그래서 막 채점을 해가지고 원하는 성적이 딱 나오면 됐어. 그 다음에 또 채점을 하고 안 나오면 또 우울하고 나올 때까지 문제만 풀게 되는 거죠. 문제풀이나 훈련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정확한 매뉴얼대로 풀어낼 수 있는지 훈련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약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것이 숙달이 되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 나오지도 않을 건데 계속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제만 푸는 거 영양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오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내가 뭐 때문에 틀렸고 어떤 사고과 과정을 가져서 실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밑에다가 기록해 가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완해야겠음. 이렇게 하고 그와 같이 보완된 문제를 한 두세 개 더 풀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와 같은 오답 노트를 자주 반복하면서 내가 여기서 실수한다는 걸 계속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의 결과에 대한 관심. 또 여러분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단과 수강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하고 여러분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또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건 나의 통제 능력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러셀 기숙 친구들도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친구가 걸어온 길과 여러분이 걸어온 길 다를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상태인지는 모르잖아요. 다만 지금 같은 공간에서 만났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아예 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타이트하게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래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컨디션이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과목을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착착착 해낼 수 있는 거 세상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긴 하지만 아주 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대단하죠. 보통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꼭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설계했던 시간에 맞지 않게 공부량이 조금 어긋나서 밀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오늘 계획은 그냥 연습이었어.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 계속 이거를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계획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수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요. 공유하셔도 돼요.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이럴 때는 공유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나가잖아요. 그것도 주어가 나는이에요. 나는 뭐뭐를 정말 못해. 이거를 갖다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정보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아 저 수연이는 저거 진짜 못한대. 또는 내 자신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내뱉은 말이 뇌로 다시 귀로 들어오잖아요. 난 정말 이걸 못하는가 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내용을 입 밖에 내면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이 완화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보는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불안하다. 그래 이게 당연한 거지 하고 차라리 다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친구에 대해서 뒷담한 적 있으십니까? 뒷담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이 시원한가요? 그 당시는 그럴 수 있어도 돌아서면 바로 후회되지 않습니까? 저게 혹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진 않을까? 과연 내 평판은 괜찮을까?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정보는 절대로 여러분 입 밖에 낼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친구 그리고 그날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친구 저와 같은 유형의 친구면 보통 이럴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좋은데 시작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 끝도 좋아하는 과목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날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순위를 역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의 멘탈은요. 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10만큼 공부했는데 30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10만큼 공부했는데 10이 나온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공부한 것의 절반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만큼 나오는데 곧 그 시점이 6평일 수도 있고 9평일 수도 있고 수능일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한 만큼 나온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되 중요한 과목 있죠. 그 다음에 나한테 있어서 약한 과목 약한 과목은 꼭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딱 정했다면 책상 앞에다가 포스팅을 해서 언제 실행했는지 체크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까지 기록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어도 했다. 그리고 이런 걸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걸 풀었다. 이런 내용이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포스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모아보세요. 이렇게 모아보시면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이만큼 약점을 잡아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슬럼프가 와도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방안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이거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일기 써보기 저는 일기를 안 쓰고 원래는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딱 카톡 나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 많이 썼었는데요. 그래도 손글씨로 써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좀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2분에서 3분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내가 나를 위해서 내는 시간 이렇게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땠다. 근데 그 기분이 이랬던 건 이런 것 같다. 아 정말 기분이 별로였다.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아 그래서 상처됐다. 아 별로였다. 이렇게 하고 적잖아요. 그럼 사라져요. 말로 하면 돌아다니는데요. 적으면 그냥 없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사이트가 메가스터디, EBS 사이트 그리고 이제 각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대학입시 정보 사이트 외에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인스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즘 뭐 하세요? 이런 매체들을 막 하다 보면 너무 재밌죠. 재밌다 보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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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3시간 훌쩍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휴가 때 한번 해봤거든요.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뉴스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ASMR을 듣고 자고 있는 저를 봤거든요. 보통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았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시간만 증발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남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꼭 기분이 안 좋아요.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 꼭 하세요. 제가 신체 리듬을 만들어 보니까 가장 좋았던 건 오후 11시에 취침하세요.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취침하시고 5시나 6시에 기생하세요. 눈이 그냥 이렇게 떠져요. 그러면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그 다음에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는 거 안 돼요. 먹는 거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좀 쉽지만 대체로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막 이제 아무거나 빨리 해결하려고 때우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당을 빨리 올렸다가 빨리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 나중에 여러분 컨디션이 별로일 수 있어요. 따라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천천히 식사를 하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식사에 여러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가서 햇빛도 좀 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끗 차이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두 번째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공부하기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기 네 번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미리 당겨하지 않기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부에 대한 흔적을 쌓아놓기 그래서 기분 안 좋을 때마다 꺼내보기 이렇게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100km, 200km, 300km 이렇게 속도 내가지고 쭉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다 말다 가다 말다 가다 말다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잠깐 힘든 것 뿐이니까 다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초스리고 공부하도록 해요. 아시겠죠?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다음 퀘스트에서 선생님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